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GOG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오후 10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샨테 앤더 파이러스 커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G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기브어웨이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고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G 닷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샨테 앤더 파이러스 커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Go to giveaway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무료 이벤트 배너를 확인합니다 배너 안에 있는 Yes and Clare the Game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석세서로 나오면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추가된 게임 확인하겠습니다 상단 나의 계정에 마우스 커스를 가져갑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게임즈 선택합니다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로 이동이 되면 가장 위쪽에 방금 받은 게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안에서 다운로드 앤 인스톨라우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let's go let's go 끌고 오늘은 GOG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